네, 오늘 늦가을 휘슬링락 골프클럽에서 라운드를 했습니다. 여기는 코쿤, 템플, 클라우드 이 세 나인홀이 있습니다. 27홀인데요. 오늘 정말 즐거운 라운드였습니다. 제가 돌아본 느낌으로는 정말 이 설아, 뭐 설아가이시, 강원도 지역에서 굉장히 명문으로 손꼽히는 코스잖아요. 그리고 이곳은 태광그룹에서 운영을 하는 골프장입니다.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관리, 그리고 클럽하우스의 서비스, 정말 압도적으로 고객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오늘 좋은 하루였습니다. 코스로 본다면 굉장히 이 늦가림에도 불구하고 파릇파릇한 잔디가 여전히 살아있고요. 그리고 오늘은 좀 아침 영하 2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 그린이 어느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대까지 깔아서 정말 즐겁게 딱딱하지 않은 그린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보내드리는 점이었습니다.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코스 좋고 서비스 좋고 다만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입니다. 이 벤트그라스에서의 정확한 아이언샷, 그리고 롤링페어웨이에서의 각각 시시각각 변화는 그러한 라이에서의 다양한 도전. 여러분들, 삐슬링락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즐거운 라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